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작심하고 그냥 대통령을 까지 했겠네요. 저도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인간적인 정리까지는 그렇게 정리를 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는데 그냥 확실히 여성분들이 좀 다르기는 다릅니다. 남자들은 조금은 이렇게 완전히 척을 지거나 이러지는 않은데 이현주 의원은 뭐 완전히 그냥 뭡니까 그냥 뭐 할 사람 이런 걸로 그냥 이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다시 한 번 이현주 씨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한 번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여러분들 뒤에 있는 1월 10일부터 한 번 여러분들 추적을 해나가게 되면 올해 전부터 준비를 해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갑작스럽게 더불어민주당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 5시에 드디어 서울에서 한국정치의 보문원원원과 출판기념회를 합니다. 꼭 얼불 뵙기를 바랍니다. 의사당 옆 5번 출구 내리면 바로 앞 지하 1층 카페 어펜딕스입니다. 이게 1월 10일이거든요. 그다음 뭐 하도도 여러분들 빼지 않고 윤 대통령을 공격하는 걸 부자에게 올린 겁니다. 이분은 누굴 위해 대통령이 되셨을까 건설회사를 위해서요. 극히 일부만 혜택을 받는데 그 시로 승마하지 보장되지 않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뿐만 아니고 인간적으로도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글을 계속 올리고 그다음에 이게 1월 12일 날 연합뉴스에서 김건희 여사건하고 관련해 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축과 조작사건에 대해서 대선 때 토론회인가를 나와서 오히려 4천만 원 손해를 봤다고 큰 소리를 친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시세 조작을 통한 이익이 검찰 측에서 좀 많은가 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그냥 올려 가지고 대통령을 때리는 거죠. 한동훈 위원장은 누가 검찰 출신이 아니랄까 할 바에서 1층이 검경의 공권력을 강화하는 불채표 특권 포기를 주장합니까 그러니까 뭐 마구잡이로 그냥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포퓰리즘만 배우고 있습니까 보수는 무슨 얼어죽을 보수입니까 그야말로 거구 포퓰리스토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원 수 50명을 감축하자 이렇게 주장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냥 공략하는 이런 글들이 계속 여러분들 1월 달에 와 가지고 좀 심하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아예 작심하고 그냥 당을 떠나서 다른 곳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남용되는 나라는 독재국가입니다. 자기 부인의 비리특금을 거부권까지 행사해서 온몸으로 막다니 스스로 대통령 자기가 없음을 손을 안색입니다. 공정한과 상식은 이 뻔뻔한 형태가 국민에 의해 심판될 때 실현될 것입니다. 이건 뭐 보통 할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범죄 프로팔러였는데 왜 이러십니까 뇌물을 받았으면 나중에 돌려줘도 유죄입니다. 함흥은 얼마나 지났습니까 이 정도 지났으면 돌려줘도 정상참작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려주면 쉽게 해결됩니까 대한민국의 김 여사에게만 특별히 적용된 행법이 따로 있습니까 도저히 이게 1월 10일부터 1월 17일 사이에 이현주 씨가 올린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을 따라서 바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 하니까 그만두겠다. 이게 이제 아마 1월 18일 정도 되겠네요. 탈당 입장문 1월 18일 맞네. 저는 오늘부로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나갈 때도 뭐 그 집에 그냥 여러분 다시는 물 안 마시겠다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아직 이현주 씨가 젊기는 젊은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딱 탈당을 하고 1월 18일입니다. 그 다음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제 행보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아직 어떤 것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바로 그 다음날 또 광주광역시로 달려가네요. 이게 1월 18일입니다. 사표 쓰고 탈당하고 그 다음에 이런 첫 행성지가 광주 mbc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정해놓은 거죠. 오늘 저녁 광주 mbc 시사 용광로 출연입니다. 햇빛 또 광주로 갑니까 부산광역시로 가든지 하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수출금융을 수출입 은행에서 이렇게 통상하지 않습니까 선박이나 이런 것을 하면 대형물건 같은 경우는 직업보정도 정부가 쓰고 왜 무기 파는데 우리가 돈 빌려주고 보정까지 해 줍니까 왜 보정 한도가 안 되는데 무기를 마구 팔았습니까 폴란드에 무기 수출하는데 수출 위병에서 직업보정 쓴 거 이거는 이거는 이현주 의원이 업계 관행을 잘 몰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출의 은행을 그런 거 하라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완전인장 눈에 그냥 가린 것 같아요. 그냥 또 이제 강의원 대통령 경외실의 변명이 가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논리적으로 조금 벗어날 정도로 지나치게 미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미끄러운 빙판길에서는 운전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틀 전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임라인을 쭉 따라가 보게 되면 이현주 전 의원이 국민의 힘을 떠나서 정치를 하는 것을 그냥 기념사실화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이제 뭐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대여 이렇게 공격수가 필요한데 이현주 의원이 또 잘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히 포문을 돌려 가지고 이제 국민의 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하고 대통령실하고 김근희 여사를 그냥 가장 뭡니까 맹폭하게는 그런 전사로서 이현주 씨가 등장하는 거죠. 본인이 여러 가지 많이 생각했을 테니까 제가 뭐 이것저것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친분이 좀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 집 우물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만 또 마실 때가 있으니까 조금 가려가면서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